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공매투자 폭망했습니다 3억 3천만원 입찰보증금 몰수 공매보증금이 있죠 이번 본 방송의 주제는 입찰함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쓰고자 하는 입찰금액 아니었습니까 입찰금액 뒤에다가 영자를 하나 더 붙인 그런 사례입니다 즉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매사건이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진행하는 공매조 공매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신 분이 33억 5천만원을 쓴다는 것을 뒤에다가 영자를 하나 더 붙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335억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물에 내가지고 입찰하신 분은 입찰보증금 해가지고요 3억 3천만원을 납부를 하였는데 3억 3천만원을 에만원이죠 반환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대단히 참 안타까운 그런 사안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21년 5월 3일자에 신문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 사건 번호도 여러분들에게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더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 입찰 참여하시려면요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뿐만이 아니라 법원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또 입찰보증금은 그때 제대로 냈는데 입찰금액을 잘못 쓴 거예요 영자를 하나 붙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영자를 세 개로 붙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입찰금액 뒤에다가 예를 들면 9,999만 9,999원 쓰는 게 9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9,999만 9,999원 그 뒤에다 9자를 한 번 더 붙여버렸습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9,900이 아니고 9억 9,999만 나옵니다 그래서 9자를 하나 더 써가지고 낭패를 본 그런 사례 그래서 경매사건에 있어서 낭패를 본 그런 사례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게 사오니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자를 하나 입찰금액에 더 붙임으로 해내가지고 엄청난 거금이죠 3억 3천여만 원을 손해본 공매사건 관련된 신문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자 아시아경제신문에 쓴 내용인데요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이니까 아마 2020년 3월 달이었겠지요 예정 가격입니다 공매 예정 가격이 33억 원인데 여기에다가 대단히 안타깝게도 0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30여억 원이다 원칙은 이분이 33억 5천만 원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0자를 하나 더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35억여 원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분은 공매보증금이죠 공매보증금액으로 3억 3천만 원 3억 3천만 원을 캠코에 납부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 이후에 이분이 내가 잘못 표시했다 얘기했죠 큰일 났다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잘못 입찰금액을 잘못 썼기 때문에 낙찰자를 나로 결정하지 말아달라 얘기했죠 라고 요청했는데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아 이건 지수사의가 아니에요 지수사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입찰금액을 잘못 표시했지 않느냐 그래서 A씨는 결국은 낙찰됐지만 매수대금을 납부 못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33억 5천만 원을 쓴다는 것을 뒤에 0자를 하나 더 쓰다 보니까 335억 원이 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납부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매수대금을 미납함으로 인해서 매각 결정은 취소가 되었고 이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입찰 당시 납부한 보증금 3억 3천만 원입니다 을 돌려달라 라고 캠코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니까 국세징수법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매각 결정이 취소된다 대금 납부하면 당연히 매각 결정이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경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도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이 된 취소 결정을 내립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증금액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등에 충당한다 몰수해 보낸다는 거에요 그 얼마 3억 3천여만 원입니다 결국 A씨는 부동산 공매 입찰서의 0을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3억 원을 일면식도 없는 체납자에게 기부한 꼴이 되어버린 시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2029합 72645호 판결 내용에 의해서 이 기사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서울행정법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이 판결문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캠커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자 이 물건 우리는 33억 2,228만 4천원을 공매 예정 가격으로 해서 결매 진행한다 공매 진행한다 이겠죠 그러면 이 물건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33억 2,228만 4천원 이상 단순 1원이라도 이 금액도 괜찮겠죠 그죠 어쨌든 이 이상으로 해서 입찰 가격이 결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공매 보증금은 공매 예정 가액의 10%인 3억 3,228,400원이 공매 보증금이다 이거죠 결국은 이분은 3억 3천 2백여만 원을 공매 보증금으로 납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분이 실질적으로 입찰한 금액이 얼마 나니까 335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뒤에는 원칙은 이게 뒤에 영차를 하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3억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뒤에 영차를 하나 더 붙이다 보니까 335억 원 정도가 되어버렸다 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가 말이죠 제가 옴비드입니다 옴비드를 방문해 가지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억우심이 갑니다 공매 예정 가격이다 그러면 본인이 쓴 금액이 있습니다 본인이 쓴 금액은 5% 10% 10%에 대해서 입찰 보증금액이 옴비드 사이트 상에 표시가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335억을 쓰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이 이 금액 만약 10%다 그러면 33억 5천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옴비드 사이트 상에 표시가 되는데 이걸 표시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 입찰 사이트인 옴비드 홈페이지입니다 공매 물건에 우리가 입찰 참여를 하시려면요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요 회원가입 난이 있죠 이거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하면 제 아이디가 나오고 비밀번호가 나오거든요 비밀번호 입력을 했습니다 비밀번호 이야기 할 뻔했네요 한번 로그인 되거든요 로그인 되면 물론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물건이 다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그중에서도 광진구에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다 이겠죠 그럼 광진구 클릭해 봅니다 광진구 보니까 여기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각 동이 나와 있죠 광장동 구이동 두건 군자동은 없고 자양동에 한건 중곡동 없고 없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구이동에 두건 있네 그럼 구이동 이걸 클릭을 해보자 이겠죠 구이동을 보시니까 구이동에 두건이 나와있다더라 그러면 구이동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요 구이동에 나와있는 물건이 이렇게 뜹니다 이랬을 때 서울특별시 아 난 이 물건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 어떤 물건 하니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이동에 소재하는 이 부동산이 마음에 든다 이거지요 아 그럼 내가 이 물건 입찰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입찰 참여를 한다면 어떻게 하지 이거 클릭을 하시죠 뭐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신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물건 내역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관심 물건 등록 난 옆에 입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다시 입찰 버튼이 안있습니까 입찰버튼 최저 입찰 가격 예정 가격은 14억 9,308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 이상을 써야 돼요 입찰하실 적에는 아 난 입찰하겠다 이겠지 그럼 입찰 버튼을 딱 누르시면 됩니다 입찰 버튼을 누르시면요 어 이제 제 휴대폰이 옛날 전화보는데 0106221입니다 나와있고 여기서 클릭을 눌러버리고요 수정사항 개인대 클릭 누르고 그 다음에 위 내용 공고 내용 확인했고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동의 요건 아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입찰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썼다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입찰 참여 방법도 나와있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입찰 참여 방법은 나와있습니까 입찰 참여 방법 나와있죠 입찰 참가 방법 나와있고요 그 상태에서 또 보시면은 입찰자 자격 제한도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시면요 온비도 방문하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및 입찰 절차를 준수하자 입찰서 기재 방법입니다 이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매 법원 경매도 아라비아 숫자를 써야 됩니다 그죠 한글로 만자 쓰면요 입찰 본인이 쓴 금액 대비해 가지고요 만자니까 동그라미 4개가 붙어 버린다니까 만자 한글로 절대로 쓰면 안돼요 아라비아 숫자를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내가 이렇게 덩풍덩풍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입찰 참가자에 준수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있고요 입찰서를 제출을 하고 나와있습니다 입찰서를 제출을 하고 보면은 여기에도 차순위 매수신고 뭐 여러가지 나와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도 동의한다고 버튼 다 누르셔야 동의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의한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버튼을 누르십시오 다음 단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근본에 최저 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석 9,308만원이죠 그럼 나는 이 금액 이상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토사이겁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 물건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요 내가 335억원을 썼다 치자 이거죠 그럼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335억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러면 뭐 1000% 이상이면은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 눌러요 그럼 335억원 이렇게 표시한 데 있습니까 그죠 335억원 쓴다 이거지요 본인이 입찰표를 작성하는데 뒤에다가 0자를 하나 쓰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밑에 옆에 보시니까 보증금 계산난이 있죠 보증금 계산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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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딸깍 한번 눌러보시라니까 아니요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자 밑에 보시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보증금액이 나와 있죠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33억 5천만원 나와있단 말이죠 그럼 본인이 이 사건 관련된 공매사건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34억 5천만원 쓴다고 그랬는데 뒤에 0자를 하나 더 쓰면 내가 335억이 됐다 이거죠 이렇듯이 335억원을 입찰표성이 기절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증금액에서 33억 5천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을지 그저의 의구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본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매각 금액이 14,9천여만원 정도 되니까 입찰보증금율이 10% 돼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15억 정도에 쓴다 치자 이거죠 15억 정도에 이걸 다시 15억 쓰는거지죠 15억 15억 여기도 보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잘 표시되어 있잖아요 금액을 내가 잘못 기재했다 손치더라도 요즘도 한글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15억은 딱 표시 안되어 있습니까 표시되어 있잖아요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아 근데 15억 입찰금액을 제대로 똑바로 작성했구나 근데 보증금 계산해가지고 입찰보증금이 얼마야 보니까 아 15억은 내가 입찰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여기 입찰보증금율이 10% 돼있으니까 1억 5천만원을 아 납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요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찰표 작성하는데 본인 수기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천천히 보면은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대단히 참 궁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요 우리 입찰표 경매입니다 경매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아가서 법원 경매 사건이 있어가지고 뒤에 0자를 하나 더 붙임으로 인해서 낭패본 사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사건에 있어서도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즉 본인이 쓰고자 하는 입찰 금액에 뒤에 0자를 하나를 더 붙인다든지 어떤 분들은 3개를 더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뭐 각양각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공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온비더 사이트에서는 내가 입찰할 금액을 표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의 입찰 보증 금액이 인터넷상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고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공매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실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실수를 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일 입찰표에 이어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입찰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몇 번 참여해 보신 분들은요 이런 영상도 참 시시하겠죠 그런데 경매 입찰 법정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일 입찰표 나와있네요 기일 입찰표 해가지고 자 이 보시니까 입찰표는 기일 입찰표인데 기간 입찰표도 있습니다 요즘 통상적으로 기일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니까 사건번호다가 만약에 2021타경에 대한 2021타경 1,2,3,4,5,5 물건번호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본인이 입찰한다 그러면요 홍길동하고요 도장 찍고 본인이 휴대폰 번호 적으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적고 주소 적으면 된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이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 어! 내가 1억을 쓰려고 그랬는데 입찰금액으로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뒤에 0차를 하나 더 붙여버린다고 환장해버린다고 말이죠 10억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입찰표를 보시게 되면요 바늘을 뚝 자릅니다 잘라가지고요 좌측이죠 좌측에는 내가 이탈하고자 하는 이탈가격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측은 뭡니까 우측은 보증금액 보증금액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입찰 보증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신경매 같은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입찰한 금액의 10%가 아니고 그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의 10%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 물건에 오늘 보니까 최저 매각 금액이 얼마더라 7억 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이 7억 원입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액은 7억 원에 10%예요 신경매니까 그럼 얼마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이 헛갈리는 거야 봐가지고 또 경매법정 말이지 생년 처음 가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헐렐렐렐라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실수하는 방법 딱 있어요 뭐냐면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 7억이 10%는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 그럼 이에 보니까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천만 원인데 이 앞에 수치가 뭡니까 여기다 돈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눈 꽉 감고 그냥 7천만 원 하면 쓰면 돼요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입찰 보증금액은 법원에서 제시한 최저 매각 금액이 10%인데 입찰 금액은 뭐다 법원에서 제시한 금액 이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럼 내가 7억을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7억 5천만 원 쓸 수도 있다 이 물건 보니까 내가 임장을 하고 권리 분석해 보니까 최소한 7억 5천만 원은 써야 될 것 같아 야 7억 5천만 원이면 7억이죠 그 다음 수치가 뭔데 10억이죠 10억 밑에 돈표 써야 돈표가 간단해요 그 다음 어떡한다 7억 5천 땡땡땡땡땡땡땡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뒤에 뭐 입찰 금액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고 자식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입찰표는요 공매든 경매든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쓰셔야 되는 것이지 괜히 말이지 만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입찰금액 뒤에다가 만자를 하나 더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만자 같으면 이게 법원에서 동그라미 4개를 더 붙인 걸로 취급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대단히 대단히 낭패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밑에 잠깐 내려와 보면요 이것도 주의사항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잔잠 읽어보시는데 그 중에서 5번 같은 경우 보니까 좀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입찰 가격입니다 내가 쓰는 입찰 가격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7억 5천만원 쓴다 얘기했지만 앞에 10억 단위에다가 돈표하고 7억 5천만원 써요 7억 5천만원 썼는데 이 날짜 경매법정 가보니까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야 이게 안되겠어 8억 써야겠는데 그래 그럼 여기다 내가 천을 쭉 꺾고 입찰서가 홍길동이니까 본인 도장 찍었잖아요 그죠 내 도장을 딱딱 찍고 여기다가 8억 써야지 절대로 그거 안됩니다 이게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할 때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쓰시다가 잘못 쓰시다고 하면 확 찢어버려요 가뜩이나 낙찰도 못 받아서 약 오르잖아요 그죠 확 찢어버리고 경매법정에 앞에 보면 그 입찰표 나눠주는 젊은 사람도 있어요 과거 한 장 달라고 그래요 그죠 즉 뭐다 이거 새술은 뭐 새 부대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뒤에 영자를 하나 더 써물에 내서 낭패된 낭패를 본 경매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사건에 있어서 입찰금액을 잘못 표시함으로 해내 가지고 낭패를 본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보면 뭐 운 좋게 빠져나온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본 사건은 보시니깐요 어정부지방법은 경매사건입니다 자 보시면요 가평군 청평면에 소재한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인데 요 부분은 제가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 보시기 때문에 2차 매각기일 날 말이지요 최저 매각금액이 1억 7.850만원인데 법인에서 입찰하셨어요 그런데 이 날짜에 6명이 응찰하셨잖아요 그죠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21억 6,660만원입니다 850% 즉 2억 5,500만원이 1차 최저 매각금액인데 이 금액의 850%를 입찰금액을 표시하신 거예요 아마도 보니까 본인들은 2억 1,666만원을 쓴다는 것을 뒤에 왼수덩어리죠 영자 하나를 더 붙인 거야 그런데 이게 운 좋게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입찰자 본인이 실수로 입찰금액을 잘못 표시했단 말이죠 뒤에 영자를 하나 더 붙였단 말이지요 이것은 매각 불허가 사회에 해당이 안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이란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밑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22일 날이죠 6월 22일 날 2020년 6월 22일입니다 이분들은 6월 16일 날 낙찰 받고 6월 23일 일주일 후에 매각 허브기일인데 6월 22일 그 전날 말이죠 최고가 매수신고인 뭐죠 매각 불허가 신청서 제출입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서 제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매각 불허가 사회는 뭐죠 본인이 입찰표상에 영자를 하나 더 붙였다는 그것 말고 다른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리는 매각 불허가 사회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 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는 서울 남부지방부본 경매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이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 2차 매각기일날 2억 7천6백여만 원이 최저 매각 금액입니다만 이 날짜 보니까 21명이 어우 엉차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한 분이 28억 9천8백여만 원 28억 9천8백여만 원을 쓰셨습니다 물건기에 840%입니다 840%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보니까 일주일 후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버렸어요 야 이게 매각 불허가 보니까 아마도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요 입찰금액에 뒤에 영자를 하나 더 붙였길랑요 따라서 매각 불허가 낙찰 이분이 입찰하셨어요 4월 4일날이죠 같은 날짜에요 최고가 매수신구원 뭡니까 매수신구원에서 매각 불허가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뭐죠 제출했죠 그러니까 4월 4일날 어제는 낙찰받고 4월 4일날 보니까 아이고 큰일난거죠 4월 4일날 오후에 그냥 우당땅땅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니까 4월 11일날 해가지고 법원에서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주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참 많아요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수십 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다는 것 좀 시간 낭비이지 않겠느냐 우리 왜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사건 보니까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참 기도 안치 않은 내용이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27억 8.8백여만 원이었죠 그래서 쭉 이제 유찰되다가 그러면 6차 매각기일 날에서 9억 천여만 원이 최저 매각 금액인데 보니까 이 날짜에 우와 얼마입니까 92억 5,179만 3천만 원 해서 뒤에 영자를 하나 더 쓰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 근데 이 물건 같은 거 허가결정 나버렸네요 야 그럼 이게 허가결정 났다면 여러분들 대금 납부하시겠습니까 대금 납부 못하죠 못하니까 다시 재차 죄경매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 날짜에 최 모시분은 얼마를 손해받나 이게 공매사건에 있어서 본 영상에 있어서 공매사건에 있어서 3억 3천만 원 보다는 약하죠 9억 1,300여만 원 에 10% 한 9,100여만 원 정도 입찰보증금 몰수 당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 보니까 말이죠 이게 또 보시니까 이분이 10월 21일날 입찰하셨다는데 10월 22일날에요 완전히 헐레벌떡이에요 헐레벌떡 이거 보니까 최후가 매수신고인 나와있습니다 최후가 매수신고인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잠깐 보자기입니다 아 보니까 아 매각 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셨죠 그죠 매각 불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입찰자 본인이 잘못 입찰금액을 잘못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불허가결정을 내려준 법원이 어등부지방법원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그런데 본건 같은 경우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이에요 자 그럼 제가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니까 말이지요 화면을 좀 도장하겠습니다 네 네 요건 같은 경우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을 좀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인데요 이건도 역시 보시게 되면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5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유찰되다가 2차 매각길래 3억 6,224만 원이 최저 매각금액인데 이 금액에 어 뭐야 41억 을 써버렸어 이분도 보니까 아마도 4억 1399만원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보니까 왼수덩어리 뒤에 0자를 하나 더 붙였다보니 731% 그런데 왜 허가결정 나버렸냐.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정부 지방법원과 남부 지방법원에서는 불허가 결정이 났는데 동부 지방법원의 본건 서부 지방법원입니다. 서부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허가결정이 났다 얘기지. 왜 그러냐 얘기지. 법원에 따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법원 일관성이 있었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 법원에서 저렇게 판단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감 납부는 못하죠. 41억 썼는데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5억 6천 6백인데 이걸 어떻게 대감 납부합니까. 대감 납부 못한다 얘기죠. 따라서 이 날짜에 41억을 쓰신 분이 어떤 식으로 몸부림을 쳤는지 이건 잠깐 밑에 문건 접수내역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내역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엄청난 몸부림을 치셨어요. 10월 29일 날 낙찰 받고 나서 11월 5일 날에 매각 허브기일인데 그 전날 11월 4일 날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서 제출했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허가결정 내려버린 거예요. 허가결정 내리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11월 12일 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시항고를 제기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화면을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해서 쭉 보시게 되면요. 최고가 매수신고인 매각허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적시항고를 제출했다. 그런데요. 적시항고를 제출하면 제출할 수는 있죠. 제출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적시항고를 제기한다 그러면 공탁금 걸어야 됩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적시항고란 말이죠. 매각허가에 대해서 적시항고를 제기한다는 것은 매각허가를 매각 불허가라 돌려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금 얼마 본인이 쓴 금액 있죠. 41억 3,990만원 아니십니까. 이 금액의 10% 공탁거려요. 공탁금. 그건 얼마입니까. 4억 1,399만원을 공탁거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시항고에 대한 제항고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단 말이죠. 만약에 기각결정 난다 그러면 공탁금 10% 4억 1,399만원 있잖아요. 이거 몰수당합니다. 과연 이분은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끌었을까요? 안 끌었을까요? 안 끌죠. 못 끌죠. 끌 수가 없는 것이죠. 에이! 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 얼마? 3,622만4천원. 이거 이제 그냥 포기를 한 대단히 안타까운 사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0년 감수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요. 2차 매각기일 날입니다. 내가 제물이 권리분석자라고 현장 가가지고요. 나름대로 물건 분석자라고 그 지역에 대한 분석자라고 말이지. 주변에 시장이 있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냐. 지하철 노선이 있냐 말이지.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 있냐 말이지. 이런 걸 다 조사하면 뭐 할 겁니까? 최종적으로 매각기일 당일날 입찰금액을 쓰는데 빡! 제가 뒤에다 영장을 하나 더 써버린다면 이건 모든 게 다 물고픔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경매 투자를 통해가지고요. 돈 벌기 쉽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 벌기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모시라는 분이 2차 매각기일에 입찰하셨잖아요. 18명이 들어오셨네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이구야. 이 날짜 최저가격이 6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썼습니까? 어이구야. 72억 3천만 원 써버렸네. 904%입니다. 어이구. 2등이 보니까 8억 2천 3백. 그러니까 이분이 뒤에 0자를 하나 안 썼으면요. 이분이 1등 되는 거예요. 이분이 8억 2천 3백, 73만 9천 8백은. 왜 민폐 끼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904%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밑에 최종기일 결과 이후에 경매가 취하가 됐대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날짜에 6억 4천만 원의 10%인 6천 4백만 원의 공탁금, 입찰 보증금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제공을 했는데 경매가 취하됐잖아요. 취하되면 6천 4백만 원의 입찰 보증금은 이분한테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감소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문건 접수내역을 보니까 말이지요. 보시게 되면 채권자가요. 채권자가 경매, 여기에 나와 있죠. 채권자가 신청 취하서 제출했습니다. 경매 신청 취하서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법원 보관금 환급신청서 제출. 이게 뭐냐면 본인이 입찰 보증금 6,400만 원 법원에 납부했잖아요. 돌리도라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입찰 금액을 잘못 표시함으로 해내가지고 낭패를 본 그런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입찰에서 낙찰 받고 그 다음에 명도하고 내가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또 되팔든지 그때까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경매투자를 통해서 부자의 꿈을 꾸시는 분들은 말이죠. 정신 정말로 집중을 하셔가지고 경매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경매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아니십니까?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갖추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직 안종인 경매티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요.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꾹 눌러주십시오. 앞으로 보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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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